이런 제보는 없었다. 정용진 부회장,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정 부회장은 이 모든 영광 여러분과 하나님께 돌리겠다며 여러분이 계셔서 진짜 행복한 시즌 보냈다고 덧붙였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모두 제치고 인천문학구장 홈관중 동원 1위.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 여러분과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진짜 행복한 시즌 보냈습니다. 내년 시즌엔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와서 세상이 없던 야구, 신나는 야구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용진 부회장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온누리교회 신자로 재혼식 주례도 온누리교회 설립자 고 하용조 목사가 맡았습니다. 주말에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요. 정용진 인스타그램에 차남 정혜준이 기도하는 영상이 올라온 적도 있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 화촉 판괴 신원살림 주례 고 하용조 목사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2011년 5월 10일 오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웨딩홀에서 플루티스트 한치희씨와 재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2007년 한 모임에서 만나 3년여간 교제해 왔죠. 한씨는 대한항공 부사장을 지낸 고 한성범씨의 딸이다. 오스트리아 빈 국립의대 예비학교를 나와 서울대 음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성신여대에 출강하고 있다. 결혼식은 정프회장의 아버지인 정재은 신세계명유회장, 어머니인 이명희 신세계회장, 이모인 이인이 한솔그룹 고문, 사촌인 이재연 CJ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제일 모직 부사장 등 가족과 친인척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죠. 주례는 정 부회장이 다니는 온누리교회의 하영조 단임 목사가 맡았으며 신세계 관계자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차분하게 예식이 진행됐다며 정 부회장이 결혼을 통해 안정된 생활 속에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모님 목에 아내에게 쓱 우승메달 걸어준 정용진, 창단 2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을 거머쥔 프로야구 쓱 랜더스의 정용진 구단주가 아내와 기쁨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쓱이 우승을 확장한 9일 정구단주는 인스타그램에 우승메달 사모님 목에 걸어드렸습니다라며 아내인 플루티스트 한지희씨의 사진을 게재했죠. 얼굴은 가려진 채 목에 메달을 건 모습만 담긴 사진입니다. 한씨는 당시 정구단주와 함께 경기장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구단주는 이외에도 쓱 우승 관련 사진을 잇따라 올리며 기쁨을 표현했는데요. 그는 우승 세리머니 당시 선수들의 행가리를 받는 사진을 올리며 내년에도 이거 받고 싶음, 중독됐음 이라고 적었습니다. 흩날리는 종이꽃을 눈 아래 붙여 감기에게 눈물을 연출한 익살스러운 모습을 직접 업로드하기도 했고, 정구단주는 쓱의 우승이 확정된 뒤 그라운드로 내려와 선수들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마이크를 든 그는 팬들을 향해 여러분 덕분에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올시즌 정규리구 개인 타이틀을 한개도 차지하지 못했지만 홈 관중 1위를 차지했다. 여러분의 소원 덕분에 와이오 투 와이오 우승을 했고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했다. 이 모든 영광을 팬 여러분과 하나님께 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정구단주는 지난 2년간 야구의 관심과 투자를 쏟아 부으며 랜더스의 도약과 흥행머리를 진두지휘했죠. 약 40억 원을 들여 사우나 시설을 완비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급 클럽하우스로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는 한편, 구단의 요청대로 김광현, 박정은, 문승원, 한유섬 등 주축 선수들에게 거액을 안기며 전력 안정화도 이뤘죠. 김원영 감독이 재계약을 KS 도중 파격적으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정용진, 화끈한 스트라이크, 우승, 흥행, 매출 다 잡았다. 창단 2년 만에 한국 프로야구 최종 우승곡을 거머쥔 야구단 쓱 랜더스의 성공 배경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신세계 유니버스 전략이란 큰 그림이 있습니다. 구단주의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로 선수들이 야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그에 따라 1등이라는 성적과 홈 관중 동원 1위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중이 늘어나자 신세계그룹 주요 계열사 마케팅이 더 활발해지면서 성적, 흥행, 매출이라는 선순환 고리가 구축됐죠. 9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해 1월 1352억 원을 들여 SK와이번스 구단을 인수한 뒤 인천 쓱 랜더스필드 구장을 일종의 라이프스타일 센터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쓱닷컴,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노브랜드 등 신세계그룹 주요 계열사 콘텐츠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신세계 유니버스를 만들기 위해 고심한 것입니다. 정 부회장은 구단 인수 당시 야구단에 오는 관중은 기업의 고객과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기업을 한 번도 기억에 남길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들고 우리 이름을 오르락내리락하게 하고 싶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콘텐츠 없이는 MG세대를 비롯한 2030세대를 야구장으로 이끌어올 수 없다는 판단이었죠. MG세대가 직접 하는 스포츠를 선호하는 데 반해 야구는 보기만 하는 스포츠로 전락하면서 인기가 식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먼저 야구단 성적을 높이는 방법을 고심했습니다. 기량에 출중한 슈퍼스타를 영입하고 선수단을 보강하면서 야구장 시설 보완에 에너지를 쏟았죠. 지난해 연봉 27억에 국내 대표 메이저리거 추신수 선수를 영입해 팀의 주추돌로 삼은 뒤 올해는 연봉 81억원에 구단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김광현 선수를 메이저리그에서 불러들였습니다. 특히 리그 최초로 한유섬, 박종은, 문승원 선수와 비자유계약 단연계약을 체결하며 구단 프랜차이즈 선수들의 마음을 고취했죠. 쓱 랜더스 선수단 연봉 총액은 227억원으로 10개 구단 중 1위이며 2위인 삼성 98억원보다도 2배는 더 많습니다. 노후된 시설 정비에도 힘썼고 10개월간 쓱 랜더스 필드 내 클럽하우스와 홈원정 덕아웃 부대시설에 40억원을 들여 올해 3월 전면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1월에는 인정 강원에 위치한 2군 실내 훈련장에 맥난방에 특화된 이마트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죠. 야구단이 정비되자 구장 곳곳에 콘텐츠를 심는 작업에 공을 들였으며 지난 4월 구장에 쓱 랜더스 굿즈숍을 열었는데 이곳에서는 이마트 바이어들이 직접 개발에 참여한 상품 140여종을 판매합니다. 노브랜드버거 백호점인 쓱 랜더스 필드점은 해당 매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야구장 전흥팩을 출시하는 등 맞춤형 매장으로 인기 몰이 중이죠. 5월에 진행한 스타워즈 데이는 찐팬을 늘린 대표적인 콘텐츠로 꼽힙니다. 행사 전 스팟검에서 판매한 한정판 스타워즈 유니폼은 5분 만에 준비 물량 400장이 완판됐으며 신세계푸도가 구단과 협업해 출시한 가정 간편식 랜더스 스낵 3종도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 중입니다. 정부회장의 야구단 인수는 유통이라는 본업에서 더 잘하기 위한 것 유통업의 경쟁상다는 테마파크나 야구장이 될 것이라던 관측이 들어맞은 것입니다. 정부회장이 구단주로서 패는 물론 선수 모두와 스킨십을 늘려온 것도 흥행의 배경이었죠. 개막 후 10연승을 하면 시구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틈틈이 자신의 SNS를 통해 감사 인사를 피했습니다. 정부회장은 또 1군 선수와 2군 육성 선수까지 이름을 전부 외웠으며 121명이 달하는 선수에게 쓱 랜더스 명함과 사원증도 제작해 배부했죠. 선수들을 초청해 직접 요리를 대접하거나 이따금 경료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전방위 투자에 자연스레 홈 관중은 올해에만 98만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인천 영구팀으로는 리그 최초로 시즌 홈 관중 1위를 달성했죠. 신세계 그룹이 운영한 첫 해인 지난해 쓱 랜더스 구단 매출은 전년 대비 22.5% 증가한 529억원, 영업이익은 8억 5천만원 적자에서 70억 6천만원 확자로 전환했습니다. 신세계 관계자는 성적이 좋으니 홈 관중이 늘어났고 홈 관중의 응원 덕에 선수들은 개인 타이틀 없이도 최종 우승까지 거머쥐었다면서 늘어난 홈 관중이 신세계 마케팅에 따른 질길거리와 먹거리를 이용하면서 자연스레 그룹 전체 홍보가 효과가 커지고 계열사 매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쓱 우승에 정용진 인스타 이마트 세일 가시나요? 쓱 랜더스가 창단 2년만에 2022 KBO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확정지으며 구단주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에 SNS에 팬들의 축하 세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계열사 중 하나인 이마트의 세일을 요청하는 댓글이 다소 포착돼 웃음을 자아내고 있죠. 9.15 전 정 부회장의 SNS에는 쓱 우승 기념 이마트 세일을 바라는 팬들의 댓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야구 광우로 알려진 정 부회장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나온 반응입니다. 쓱 우승에 연간 검색어에는 이미 이마트가 올라오기도 했죠. 이 밖에 깨알같이 스타벅스 등 다른 계열사의 세일을 요청하는 글도 있어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쓱은 지난 8일 인천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 2022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6차전에서 4대3으로 승리해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쓱은 프로야구 출범 40년 만에 처음으로 와이오 투 와이오 통합 우승에 성공했죠. 정규리구 개막부터 시즌 종료일까지 1위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연일 경기장을 찾아 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던 정 부회장은 후에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채워지며 우승이 확정되자 선수들과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죠. 선수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정 부회장을 한가래 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리스천 정윤진 부회장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일리뽀서 4장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 박강은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약속한 bois 감사합니다.